형 근데 여기 너무 춥다 춥다고? 그래 추운 구름이 입었어 춥다고? 고지대인가 봐 나도 추워 그래? 너무 시원하고 좋지 않아? 어 야 여기 리조트 같지 않아? 리조트? 그러니까 여기는 뭐? 동화다 동화 동화야 이제 딱 그림이 와 멋있다 벽화도 예쁘게 그리는데 그냥 여기는 휴양지의 끝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좀 출출하잖아 어 그거 굴뚝빵 좀 먹을까? 사람들이 다 그거 들고 사진 찍더라고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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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중교육이 되는 건가? 이거? 이거 어떻게 내가 되는 거야 뭐야? 이거 아니 이거 이거 했었잖아 출발하기 전에 올드카 커피 굴뚝빵 그거까지 해주세요 먹지야 먹지 쓰리컴버 형 마지막 남은 사항이 독박이야 어 오 독박자 네가 독박자 맞네요 뭐 드실래요? 난 피스타치오 나도 나도 피스타치오 그거를 먹으라고 그랬지? 그 주인 아주머니 맞아 당추 나 피스타치오? 네 어 굴뚝빵 파이브 피스타치오 베이스 아이스크림 베이스 아이스크림 있는 게 낫지 오케이 퍼디 땡큐 만드는 거 보자 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아 5.4% 소환 원스 이즈 플레임 플레임 테르델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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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르셜 감사합니다 우와 따뜻해 빵 어 따뜻한 빵에 아이스크림 있어 테르델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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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네임이 뭐냐고 했더니 데르달리크라고 하네?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걸 알아서 뭐하게 해 이거였어 이게 새 고우면은 꼭 먹어야 되는 대표 간식이래 맛있지? 어 이 빵도 먹는 거야? 어 국톱빵인데 빵이 뜯어져? 어 뜯어지네 뜯어진다 후우 너무 달다 근데 어? 후우 이 빵이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아이 야 빵하고 먹어야 더 맛있다 빵이 엄청 달다 근데 엄청나게 달다 물고기 진짜 많다 물고기 진짜 많지? 어 여기가 물이 좋나 봐 여기가 예전부터 유명한 게 이 까르리 4세가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사냥을 여기로 왔는데 여기 자유이 좋으니까 사슴이 다친 거야 응 어 저 놈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 들었는데 어디 그냥 물로 들어가더래 사슴이 그래서 사슴이 멀쩡해져서 다시 나오더래 어 저거 뭐지? 아 여기 물이 좋구나 옛날에는 여기에 뭐 베토벤 쇼팽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대 휴양을 하려 괴태 있지 괴태 괴태도 많이 왔대 괴태는 13번인가 왔대 괴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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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말을 했지 지나친 신념은 감옥이다 그건 니체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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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맞어? 얘가 맞어 이거 배운 사람들끼리 얘기해야지 뭐 응? 응 응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를 찾는지 그 물이 어떤 물인지 내가 보여줄게 이 동생 보시죠 이제 건강 좀 챙겨야지 자 드시고 건강 챙기러 가자 수영복 캐리어에서 꺼내야 되는데 우와 저기 있구나 저게 아 저기 온천이야? 저 온천이야? 어 이게 뭐야 이거 자연 온천 우와 색깔 자체가 유황 온천인가 봐 황색이야 온천물인가 봐 아하 아하 오 뜨거 오 뜨거 얼마나 뜨거? 우와 뜨거 오 뜨거 오 뜨거 오 뜨거 오 뜨거 오 뜨거 오 뜨거 한 오 대박이다 오십도? 72도라고 써있다 어 72도야? 72도씨 와 어우 뜨겁다 와 와 야 이거 뭐 계란도 삶아주겠어 어 야 컵에 물을 받으시는데 컵에 그 물을 담아가셔 아 이 물을 마시나 봐 이 온천에 철분이랑 이런게 엄청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건강이 엄청 좋대 네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마셔보자 이걸 마시고 손으로 이렇게 받아 마셔 아 그럼 너무 뜨거우니까 다이렉트로?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컵이 있어 온천 술을 마시는 전용 컵이 있어 아 빨대처럼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아까 사람들이 떠 떠는 거 있지? 어 저기 드신다 저기 드신다 저기 드신다 어 어 저게 이제 빨대처럼 먹는 거거든? 차처럼? 다이렉트로 근데 아예 빨대가 빨대처럼 돼 있네 빨아먹으라고 우와 웃긴다 와 너무 이쁘다 이거 집에 하나씩 사가면 되겠다 어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뜨겁지 않을까 입으로? 여기로 나오면서 조금 식나봐 그래? 나 긴 거 사야지 이거 독박 아니야? 이거 독박 하자 이거 독박이지 고양이도 귀엽다 커플로 다 두 개씩 해 커플로? 어 우리 아이프가 보라색 좋아해 나 우리 아이프를 핑크 좋아하는데 둘이 겹친다 우리 아이프를 칙칙한 색깔 좋아하는데 핑크네 나는 큰 건 필요 없어 나 이렇게 시합이 다 다르네 아니 이렇게 네스 어 그럼 난 고양이 할래? 오 귀엽다 아 맞지? 이효 형 이효 형 1206 세다 세다 1206 1206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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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자기 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고급 도자기 같아 뭔 게임 할까? 뭐 걸렸어 마지막에? 형 걸렸지? 그 체코 길거리에서 내가 뭐 하나 샀는데 체코 장난감인가 봐 이걸로 뭐 할 거 없을까? 이게 뭐야? 어떻게 움직이는지? 얘가 갑자기 죽었나 봐 어우 싱그러워 아 이거 너무 어우 싱그러워 아 이거 너무 어우 싱그럽다 이거 형 이거 하지 말자 아우 비호감이다 아우 아우 이게 굴리는 게 아니라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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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탁 건드는 순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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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자, 어. 오嘘. 오오오. 소리 끼쳐, 진짜. 아 왜 거기서 노냐. 이게 준호 형이지. 준호 형이야? 어. 오 있다 있다. 아 준다 준다. 아, 준다 준다. 아, 바꼈다 바꼈다 바꼈다. 오오오 오오. 오오 징그러. 오오오. 오래비 댄스 같아 오래비 댄스 같아 조로기 층가 저쪽으로 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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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로 가 안 돼 안 돼 내 쫄았다 내 쫄았다 내 쫄았다 너무 귀엽다 내가 잘 샀다 체코에서 돈 빡자 니가 돈 빡자 돈 낸 자 니가 돈 낸 자 컵이 있네 먹어봅시다 난 이거 먹어볼래 다 다른 거야? 이거는 다 하나야 이건 1호 물이야 아 이게 다 하나야? 엄청 뜨거워 뜨거워 뜨겁다 잔도 뜨거워지는데 손잡이니까 너무 뜨거워지는데 어? 어? 왜? 이거 좀 안 씻었나? 쇠맛이 나지? 쇠맛이 나 먹어봐 에? 어 쇠야 쇠 쇠물 쇠물 녹물 먹는 거 같아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럴 거야 어 완전 완전 쇠맛인데? 몸에 좋은 거는 입에 쓰다 어 나 지금 눈이 잘 보이는 거 같아 아까 침침했는데 어 약간 그런 느낌이다 어 약간 그런 느낌이다 그래 여기 그 의사가 어디 안 좋네 어디 안 좋네 검진한 다음에 유대윤 씨는 아침에 3번 물을 두 번 드시고 저녁에 7번 물 꼭 드세요 아 진짜? 여기서 아직도 그렇게 처방을 해준대? 어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약으로 쓴대 그럼 여기다가 담그면 대박이겠다 그럼 막 온천하면서 이렇게 막 마셔?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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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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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이거는 씻는 온천물이 아니야 이건 먹는 온천물이야 이건 먹는 온천물이야 이건 먹는 온천물이야 아 여기 우리 온천하러 온 거 아니야? 아아 아 아 그게 무슨 온천이야? 아 가만있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지금 몸을 담그는 온천은 없다는 얘기야? 왜 안 담그지? 15가지 온천에 종류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12개만 영업한대 와 이게 자연이야 자연 이야 자연빵이지 자연빵 우와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막 쏟아오르는 거야? 어 이건 자연적으로 안에가 뜨거우니까 공기 같은 게 생겨가지고 풍원이 나오나봐 대박이다 이거는 이제 155 물이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 효능이 있는 물들이 있거든? 이거 또 먹어볼래 그럼? 가보자 가보자 자 가봅시다 다른 데 가서 또 물 또 줄게 아니 위치가 좀 멀리 떨어져있나 봐? 어? 아 곳곳에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붙어있는 게 아니구나 아 진짜 효능이 있나 보네 사람들이 이거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거거든 근데 온천만 예쁜 게 아니고 주변도 예쁘니까 진짜 얼마나 하겠다 아 여기 어머님 모시고 오면 너무 좋겠다 온천이 터지는 동네가 여러 스팟이 있는데 온천이 터지는 동네가 여러 스팟이 있는데 이 동네 온천의 효능은 소화기랑 관절에 특화되어 있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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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관절 많이 아팠잖아 어 여기가 여기가 어 여기가 여기가 어르신들이 많네 11번이야 11번 11번 여기 물 맛 궁금하다 오 마이 갓 난 얘가 철분 제일 센데 얘가 젤세다 아 얘 건전지 맛나 이거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철봉에서 놀다가 철봉 이거 혓바닥으로 빨을 수 있는 사람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나도 있어 빨아보는 거 같아 아 씨 철봉 빨은 맛나 적절한 표현이다 형이 더 오래 돼 있어 지금 야 우리 12시간이면 그래 나보다 더 싫어해 눈이 줬다 싫어 이게 뭔 소리야 나는 나는 이동하자 나 눈에 발라보고 있어 어? 오 새로운 새로운 시도네 얘 건강 진짜 챙기죠 새로운 시도네 자기의 아픈 데다가 해보자 난 잔요감 내 저쪽 구석으로 가서 내가 해줄게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어 뭐야? 우리 형 기억력 우리 형 기억력 우리 형 기억력 아 기억력 기억력 어? 어? 어제 뭐 했는지 막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는 거 같아 그래? 어 어제 뭐 했는데 어? 어제 뭐 했지? 헤헤헤헤 아 여기가 기억력 물이 아니야 소화제 물이야 여기가 기억력 물이 아니야 아 여기 찍을 때 막 소화제 물 한다고 어 코에다 발라줘 코 코에다 발라줘 오 예쁜 말 하라고 어? 예쁜 말 하라고 왜 이렇게 멋져졌어요 어? 왜 이렇게 멋져졌어요 어? 예쁜 말 한다 나쁜 말을 다 치료했다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야 야 세훈아 어? 너 요즘 운동하고 보면 내가 기분이 다 좋아 우와 우와 고마워 고마워 이제 좋은 말만 하는 거야? 하나만 더 먹자 뭐야 옛날에 씻었어 이 맨아 맨아 옛날에 씻었다고 아 그 뜻이었어? 우와 마지막 뻔해 바로 와봐 마지막 어디야 마지막 어디야 와 날씨 좋다 아 뭐야 왜 이렇게 예뻐 여기 우와 뭐야? 우와 우와 여기 우와 너무 예쁘다 야 여기는 뭐야 뭔 물이야 이게 베토벤도 그렇게 마시고 막 그런 거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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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냥 맨입으로 먹어 우리 애기가 어 애기들도 먹고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귀여워 으으으으으으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달라 마시 다 똑같이 왜? 달라 마시 에도 먹었는데 왜? 어.. 아 못 마시겠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네 우와 세다 철봉을 철봉을 녹여서 먹는다 철봉 녹인 맛 어? 근데 애기는 어떻게 먹었지? 어? 아우 셔 아 하당 시기까지 하다 몸에 좋대잖아 헬시 헬시 쇠맛을 넘어서 약간 자석 맛이야 자석 어 자석 이게 육봉다리 철근을 잘근잘근 씹어먹는 그런 맛이야 완전 쇠맛 이야 동전 입에다가 넣고 빨아먹은 적 있어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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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원짜리 10원짜리 와 이거 10원짜리 맛이네 네 10원짜리 맛이다 와 이거 10원짜리 맛이야 몸에 좋은 건 쓰다라는 말이 있잖아 다 마십시다 건배 우리가 건강해야 여러 나라 여행을 다니죠 자 이렇게 이렇게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